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은아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거 아니고 또 신앙의 연수가 짧고 또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열정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 하는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시간에 우리가 영향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매일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를 늘 성찰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아주 평범한 주부로 사셨습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뒤늦게 수필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길을 가고 계시는 수필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나의 연인이라 고백하며 삶을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 변진숙 집사 38살에 수필 집집개로 등단한 그녀는 지난날 가정주부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메마른 일상 가운데 찾아온 글쓰기 작업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줬다. 2004년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녀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변화시키셨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늘 그녀를 힘겹게 했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한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된 것이다. 변진숙 집사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은예로운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았고 성경 통독을 다짐했다. 읽어야 할 많은 책들을 뒤로하고 읽어내려간 성경과 다시 시작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달콤한 만남으로 응답해 주셨다. 그녀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송파구 남포교회 도서관에서 매주 봉사를 하고 있다.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된 이곳은 일반 서적부터 기독교 서적까지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녀에게는 사랑의 대상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게 됐고 그들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게 된 것이다. 또 구역장을 맡아 해당 구역 모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주몽학교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보답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여 년간 솔직하고 꼼임없는 글로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획된 하나님의 섬례는 그녀를 작가로서 더욱 빛을 바라게 하셨다. 지금까지 써온 수필들은 신앙의 글을 쓰기 위한 전초작업임을 알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경험과 넘치는 감사의 글로서 간증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만난 후 하루아침에 찾아온 평강 연인처럼 다가온 하나님께 매일 기도와 감사로 감격하는 수필가 변진숙 집사를 만나본다. 수필가 변진숙 집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수필가 되시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주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38배 어떻게 등단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그동안 아이들, 새아이들 키우고 이러는 중에도 글 쓰는 작업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고 막내가 3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아이들만 키우고 살림만 하기에는 제 정신이 참 심심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꼭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습작을 했고 또 신문사에 공모도 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사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단하게 됐죠. 그러니까 습작 10년 만에 등단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왜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나 다 문학소녀 기질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하다가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안 그러신 거 보면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글쓰기에 대한 재주? 남다른 게 있었나 보죠? 아마 글 쓰는 것은 저의 존재의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서도 생활의 돌파구였고요. 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조금은 소리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재미 같은 게 또 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존재의 의미도 살릴 수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쓰는 작업이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이 제가 써보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북끝에서 나오는 글출이 저를 희열을 느끼게 했습니다. 만약 그 작업이 쉽고 그랬다면 그런 희열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많지 않을 텐데 저는 그 글 쓰는 작업을 통해서 정말 다시 사는 것 같았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래도 어느 날 이렇게 막 글 쓰고 있는 걸 남편이 보시면 남편하고 만났을 때는 그냥 주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날 글을 쓰는 걸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제가 글 쓰는 것을 남편한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런지 꼭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무거운 몸을 하고 우는데 제가 글이나 쓴내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좀 제 마음에 허락하지 않아서 남편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 제가 책을 보던 책도 덮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맞이했습니다. 몇 년이나 그렇게 숨길 수 있었어요? 습자 가실 때?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알게 됐어도 지금까지도 결코 이렇게 책을 보거나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뭐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신앙 생활을 하신지는 꽤 세월이 있으신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정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그 만남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건 지금 8년째예요. 거의 7년 지나서 그럼 신앙 생활 시작하신 건? 그건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 신혼 때 저희 남편이 그때 교회 나가면 좀 착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2004년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성전 뜰만 밟는 신사에 불과했고 또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문학에 접목시킬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빠지고 나가셨나 봐요? 빠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시댁 식구들이 한 30분이 개척계에 조그만 교회 다 같이 나가는데 그 식구가 다 한 교회를 다녀요? 네. 우리가 빠지면 거의 교회의 반은 자리가 비는 거라 그래서 30명이 다 같이 나가는데 아니 그 친정 식구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하고 한 교회 한 30명이 같이 매주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작은 성자라고 하실 만큼 훌륭하셨고 또 동서들을 보는 게 기쁨이었고 또 아주버님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설교 듣고 또 식사 같이 하고 예배 후에 설교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셨다라는 어떤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제가 원고지를 앞에 놓으면 20장이고 30장이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기도는 드무지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는 구형 예배에서도 기도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제가 곤란하고 또 자존심까지 상해서 남들은... 적간대. 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들은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왜 그게 안 될까? 그것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아마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셨던... 그러니까 8년 전에... 네. 7년 전에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를 왜 못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야 할 책들이 쌓여 있었고 또 써야 할 글들도 있었고 이래서 성경을 볼 수 없었는데 제가 기껏 성경을 본다는 것은 토막상식,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런 토막상식과 또 하나님과 영적 교류 없이 기도를 잘하겠다는 건 오만이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즈음에 저의 고민은 아이들이, 삼남매가 다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저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인류에 공헌한 바가 없다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셨다. 그런 거창한 기대가 저를 더 우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의 정답은 무엇인가, 무엇하러 나는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러한 실존의 그런 문제들을 알지 못해서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구역예배 때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 이상의 것을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나를 뛰어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는데 나 이상의 것이 나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입에 단 것을 그저 제가 말하는 것 이를테면 그냥 아주 우스운 것도 말하는 즉시 즉각즉각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니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실까 좀 장난스럽게 제가 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누구 손님이 누구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제가 나가다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저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장난삼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들어주시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뭐냐면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딸 아이가 목소리가 울음 섞인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직장에서 퇴근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이러는 거예요.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하숙방에서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그 어미가 쫓아가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채 2, 3분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딸을 저 대신 안아달라고 그렇게 제가 울며 불며 기도를 했죠. 그게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기도의 훈련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니 결과는요? 결과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한 달 후에 회사에서 두 계급 승진시켜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 해고한 회사에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딸이 저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은 거죠. 저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요. 그 모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그 외에 기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도 더러 많으실 것 같네요. 제가 기도 제목 1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저희 남편이 무리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처음에 누구나 다 잘 되리라는 생각에서 지었는데 정말 그러지 않던 사람이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또 친척들한테 빌리고 형제들한테 빌리고 은행에서 빌리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5년 됐을 때 남편이 신음처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 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렇죠. 네. 고만하라고 그러면 제가 일침을 놓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만 알면 정말 더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니 제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 1번이 건물을 팔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는데 2005년 2007년이요 2007년 제가 성경통덕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저는 정확해서 6월 30일 날 1독이 끝나고 12월 31일 날 2독이 끝나고 그래요. 항상 항상 딱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기도 말씀 보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5독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독 끝나는 날에 팔아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을 10독하는 날 하는 달에 하는 달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끝나나 그랬더니 정확하게 2010년 6월 30일 날 10독이 끝나요.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아직도 다섯 번을 더 읽어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감사기도를 2년 6개월 후의 일을 감사를 네. 그게 감사가 되고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다고 그 일을 저에게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저의 평강을 계속해서 평강을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부가 저는 정말 미안할 만큼 평강하고요. 저희 남편은 죽을 만큼 힘들고요. 입술이 타들어가지고 네. 정말 정답을 알고 있는데 남편은 듣지 않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10년이 드디어 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너무나 평안하게 있다가 드디어 2010년이 됐는데 1월 1일 날 하나님 2010년이 드디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6월 30일이 딱 됐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있는 동네는 부동산도 없고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그 동네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팔고 나가는 것만이 수다. 하루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가중돼서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정말 사업가고 통이 큰 사람이 아내 앞에서 그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속마음을 이렇게 신음처럼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슴 아팠는데 정말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전화가 와서 그거 팔지 않겠냐고 그래서 월요일날 계약해서 목요일날까지 잔금 받았습니다. 나흘 만에 그 내용이 혹시 부담을 안 굽하신다거나 손해를 보셨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남편이 그만큼 속내를 드러내면서 내가 힘들다고 고백했을 때는 이게 끌만큼 끌어서 정말 힘들어 막바지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받기를 10독하면 주겠다. 그러면 저같이 냄비인 사람은 10독 하나님 나 1년 하나님 할게요. 왜냐 몇 년이나 기한 안 주고 10독 일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땡겨서 10독 이런 마음이 조발심이 생기죠. 제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더 빨리 1시간 읽던 걸 2시간 읽으면 그게 단축될 텐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매일 만나는 것이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제가 생각해도 2년 6개월이 지나야 빨리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그건 무슨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죠. 2년 6개월 후에 팔린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지만 남편은 너무 힘드니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죠. 팔리는 날까지도 그런데 정말 팔렸어요. 나흘 만에 잔금도 팔렸어요. 그때 남편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팔아주셨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놀라운 게 정말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죠. 손에 하나 더 안 보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정말 저도 놀라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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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만 한 달 동안 하나님만 한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정말 가슴 떨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받은 지금 이 가슴 떨리는 축복을 받을 다음 차례는 이 안복이다. 누구? 이 안복 이 안복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 그 이 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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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했을 때 제 생각에 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11자라고 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감상금 하라고 하지 않으실까?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 안복 이 안복 이 안복 이 안복 이야기를 전해라. 이 안복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안복은 제가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제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한 번 전화해서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4시간 통화하고 2시간 통화하고 이런 분인데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애기가 둘이 있는 남양주에 사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왜 저 형제 어려운 형제도 있고 제 주변에 힘든 사람들 너무 많은데 왜 알지도 못하는 이 안복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복이가 준비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이 안복 씨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어떤 전도의 사명이냐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를테면 정말 뒷골목에 술집 여조공업원 종업원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동네에 엄마가 이렇게 아기 둘을 데리고 건너다가 그 자리에서 아기 하나가 사망했어요. 버스에 치여서 그런 엄마한테 찾아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전도를 하면 이 집사님이 가서 전도하는 데마다 다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조건이 있다 그 이한복이 무슨 조건이냐면 너처럼 매일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한복이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한테 전화 올 거를 어렴풋이 알았다고 그래요. 저도 놀랐는데 그런데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다고 밤에 기도하고 말씀 보려면 남편이 방해가 되고 아이들이 또 안 자고 그 부분이 자기가 항상 고심했었는데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좋은 영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어머나 참 신기한 경험을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전화 한 번 하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거 전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 또 뭐 시키세요. 다른 거 뭐 힘든 거 시키세요. 그리고 전화를 기도를 했더니 이제 그 얘기 다 글로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죠. 참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요? 뭐 그분도 전도 사명을 받으셨나 봐. 어려운 문제는 안고 있으셨던 분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남편이 지병이 있어서 일을 많이 못하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전도하러 갈 때는 아끼지를 않아요. 과일이고 떡이고 잔뜩 사갖고 가서 그걸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요. 보면 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 외에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으신데 그 은혜들을 좀 나눠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통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숙제를 끝내놓으면 부모님께서 알아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제가 성경 통덕을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호흡이고 또 이렇게 부모를 대비해서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듯이 제가 그렇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밤 연시에 그때는 정말 가습기에 그 분모 소리도 거슬러서 가습기도 끄고 그 정도로 네 또 시계 초침 소리도 또 남편이 그건 또 바꿔줬어요 초침 소리 안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신 하나님 집사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저에게 연인같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잠시라도 눈동자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신문을 안 보면 하루가 안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일어나면 우선 신문부터 쫙 다 보고 또 하루종일 책 보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신문도 차단하시고 TV도 못 보게 하시고 일반 책도 못 보게 하시고 오로지 너는 나만 쳐다봐라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고 눈동자도 안 돌리고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기도할 때 무엇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는 나오진 않았고요. 사랑의 연설을 띄워드렸죠. 아, 그래요? 네. 사랑의 연설. 아,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장문의 연설을 띄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기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소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연설을 띄워드릴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서 사랑하는 얘기에 연설을 띄우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연설 저희들이 한 부분 좀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연인이시여 세계 만민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나에게는 부드러운 바람결처럼 다가와 내 귀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조용하십시오. 나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크게 목적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마주합니다. 주여 저를 어찌 이리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제가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 흔감해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저에 대한 사랑을 다 안다면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엎드려 감사만 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루종일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 햇살이 비춰드는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시장 바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대다가 좁은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한술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병실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원망하며 모래보다 더 깔깔한 밥을 간신히 떠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수저를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오노 나나미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요. 청하옵건데 제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조용한 이 아침의 평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안락한 자리가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착실하게 알뜰하게 살아온 대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아직도 하나하나 집어서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줄을 모릅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를 어엿이 보아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순수한 우리가 대단한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감사하기가 쉬운데 가장 일상의 것에 이렇게 깊이 감사하시는 집사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면서 또 다른 깊은 은혜라 그럴까 감사의 조건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연은 없을 텐데 저에게 성경 통독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성경을 비추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성경을 자꾸 읽으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 내가 타성에 젖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14독 지나면서 그러면 5독이 끝났을 때 틀리고 10독 끝났을 때는 건물이 팔렸지만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제가 성경 8독을 했을 때 팔독자에 가서 제가 어느 한 그절도 흘리는 거 없이 귀에 속서 눈에 속서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다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구나 하고 그랬는데 구독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언제 성경을 읽었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읽어봤던 게 그렇게 다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 까마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 알던 게 이렇게 생소한 정말 처음 보는 내용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교만하지 말라는 뜻도 있으셨을 것 같고 특히 또 하나님은 저와 교제 나누시는 걸 좋아하셔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까마득 헌데도 너 나하고 계속 내 얘기 들을 수 있어 라는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가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한 얘기로 남편 내 아이 그러다 이제 쭉 지경이 넓혀지시는데 지금 중보 기도 하신다면서요. 저의 기도를 채 한 5분도 못 하던 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제가 중보 기도 하는 걸 알고 기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런데 더 세게 해달라고 자기 거 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도 하려고 딱 이렇게 앉으면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했지만 그래서 저희 구역에 9살짜리 어린이가 있는데 그 9살짜리가 갖는 인생의 무게나 60살 되신 분의 인생의 무게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살짜리 그 아이가 처한 환경이 공부도 남들한테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여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한테 꾸중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착실하게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들이 결코 어떤 인생에 비할 수 없어서 정말 제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아이의 마음이 돼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해지는데 그 간절함이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영적 텔레파시가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거나 어디를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 기도를 하면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 나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산다는 건 예전과 지금 어제와 오늘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는데요. 그런 삶의 모습이 달라지시면서 지사님 글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글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문학은 어느 쓸쓸한 날의 산물이고 고독의 산물입니다. 쓸쓸하고 고독하고 우울해야 글이 써지고 써지는데 저는 저는 지금은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에게서 지금은 고독이나 우울하다거나 슬프다거나 이런 감정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수필집을 낼 때 앞머리에 쓰는 그 몇 줄 안 되는 글을 쓰는데 참 고심했습니다. 써주지가 않아 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못 쓰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앉으면 10장이고 20장이고 50장이고 그렇게 써내려 갔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글도 아니고 그냥 기록이나 해놓자 그랬던 거였는데 이렇게 몇 사람 보여주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차츰 또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정말 좋다고 그래서 그냥 어머 그런가 그래갖고 앞으로는 신앙적인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의 우연이 하나님의 피연이었더라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날정해서 6월 30일 날 한도 끝나고 두 번째가 12월 30일 날 끝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정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피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 어떤 글을 쓸까 하는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제가 그동안 수필을 썼던 것은 이 신앙의 글을 쓰기 위한 연습 과정이었던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떤 신앙적인 글을 쓰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일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 없으세요? 함께 나누시죠. 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그때의 떨림과 뜨거움이 앞으로도 사는 날까지 계속 되기를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또 저희 남편과 영적 파트너가 되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뜨겁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한 발 한 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연서 이 연서라는 말 참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서 아주 간회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시나요? 우리 변진숙 집사님 연인처럼 사신다. 아까 떨림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떨림은 그 설레임이요 설레임이고 떨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설레임으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새롭게 하셔서 오늘로써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게스트를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은혜 받겠습니다. 네.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깨달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 제 자신을 성찰한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서 저희는 일단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의 시청자의 자리에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를 매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를 더욱 시청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